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10절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의 이유로돼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업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사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일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유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유름에 아기스가 이유로돼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유로돼 유다 내객과 열하무에 사람의 내객과 갠사람의 내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내일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다윗이 실망스러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아기스왕의 정치 망명을 갖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이 그술사람, 기르스사람, 암멜렉사람을 침노했어요 그런데 양과 소와 낙위를 다 빼앗아 왔어요 그냥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아기스가 오늘 이번에 어디를 침략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다윗이 유다 내객과 유다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까 꾀를 쓴 거예요 아기스왕한테 나와본 거예요 정치 망명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유다 나라를 공격했다고 하면 어? 확실히 이제 내 부하다 내 종이다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아멜렉사람, 기르스사람, 굴사람을 쳐놓고 왜 유다사람을 쳤자 그러니까 아기 뭐 그랬어 어? 네가 네 종족을 쳤어? 확실히 이제 너는 내 편이구나 그래가지고 12절 12절 거시자 아기스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위원 받게 됐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오 이제 너 진짜 내 부하가 됐구나 네 민족을 쳤으니 네 민족한테 미움받으니까 너는 이제 네 민족이 못 돌아가 오갈 데 없어 그러니까 너는 확실히 내 거야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은 왜 하나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이에요 다윗이 정말 실소가 잘못인데 그걸 그대로 까발라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을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알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9장을 봐 29장을 봐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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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하고 연합군 해갖고 너희 나라가 안전히 쳐서 부숴버리자 사고를 미웠지 그리고 그리고 같이 한 부대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큰일 났거든요 근데 빼다가 또 못해 지금 자기가 아보원이라고 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만 어꼈잖아요 자기께 자기가 빠졌잖아요 구덩이 빠졌죠 꼼짝 없어요 성경은 이 다윗의 큰 잘못 실수를 여기서 그대로 드러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어느 훌륭한 사람도 영워만 돼요 우리가 아 아브라함 본받자 다윗 본받자 사울 본받자 노 절대 그럼 큰일 나요 성경은 어떤 사람 인물을 영웅화시키고 그 사람을 따르잖한 경우 한 번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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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오오라 공간자라며다 사막에 누가 나를 건드릴까 내 속사는 하느님을 제주의 성규너라 오오라 나는 공간자라다 이 사막에 누가 나를 건드릴까 하고 탄식했어요 탄식했어요 무엇에도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윗도 말할 거 없고 뭐 다 실수 허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그런 실수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해결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 쓰신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오 영광 하나님을 받아야 돼 인간은 영광을 받는데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까불면 죽어 죄인이어야 타락했어요 근데 꾀로 사니까 꾀로 망해 아브라함이 꾀를 써갖고 애굽해갖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뭐 누이 동생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못 지켜 죽었냐 니 아내가 미녀였어 응 뺏어가 너 죽일 줄 알았지 얼마나 꾀가 아주 머리 굴려 오늘 잔머리 굴리는 사람 신앙은 제 모델입니다 확실히 말씀대로 딱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우라함은 자기 부인을 바라함한테 뺏기고 말아요 자기가 그렇게 그짓거리니까 지금도 꾀로 샀냐 하나면 지혜로 샀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인사람 확연히 꾀를 따르지 마라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에서 말씀대로 살며 신의가 나무가 되고 말씀해 주셔서 형통한 복이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일씨 자기가 꾀를 써가지고 어 아귀스한테 아부뜬이라고 어 그렇게 하고 자기 민족 쳤다 그랬더니 꼼짝없이 너는 내 부하다 하고 이제 아귀스가 끌고 가요 그래갖고 큰일 났어요 여기서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왕이여 왕이여 다일씨 다일씨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아귀스가 다니다 다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장군들이 너를 싫어한단 말이야 빨리 가거라 가거라 그때 어저께 쓰고 아휴 내가 살았구나 토끼가 어디 갔다 왔어 이거 왜 뭐라 그래 영혼 속에 들었다 온 거지 죽을 뻔했죠 은혜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이거에요 다일씨 머리를 쓰고 잘나고 방법이 있는 거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한번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요 은혜의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거요 우리에게도 은혜로 살아 내가 뭐 잘나서 아이고 열 번째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도 안 나게 만들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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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기가 막히기도 은혜 암회죠 정말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은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걸 얼마나 좋냐면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 세상에 다 이뤘다 그걸 깨닫고 휘장에서 새롭게 산 기저에서 자녀가 되고 첸부가 된 것을 알면 돼요 지금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도결이 은혜고 말씀 은혜고 예수가 은혜고 오직 은혜 은혜 은혜로 살아 자 그래서 이제 다이시 돌아보니까 삼시장에 문이 일어났어 시그락이 불타버렸어요 어 우와 세상에 3일만에 시그락이 이랬는데 와보니까 처자식 온 이 봉고지거든요 시그락이 봉고지다 전쟁 나갔다 왔거든요 그 갔다 온 동안에 사흘 걸렸는데 사흘 동안 이미 난리가 나버렸어 다 끌려가 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될까 자 자 30장 30장 3절 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의 성을 잃어본 적 성이 불타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기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우울 기르기 없더러 솔잎이 울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0개가 눈깔이 돌아갖고 도우명이 철충이다 얼마나 쟁피당하고 얼마나 네가 어 거짓말하고 어 암할래그 치고 위다치하다고 앙기사한테 알랑거리더니 잘 됐다 잘 됐다 혼 좀 나라 그런데 하나의 은혜로 돌아오긴 해주면서도 벌은 받아요 잘하시라고 회개해도 죄값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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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났어 죽을 뻔했어 그때 그래도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해라 그래갖고 따로 잡았죠 그때 찾아왔죠 한 명도 안 죽었죠 오히려 큰 또 복을 받았죠 어 근데요 참 벗어보세요 이제 추격해갖고 이제 애국병사가 죽어있는 그 병들이 애국병사를 치료해 줬더니 거기서 정복을 얻어갖고 추격해갖고 이제 17절 30장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잇따라 권까지 쳐가지고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17절 모든 물건 찾아버리고 20절 다윗이 또 양태야수들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모아가며 이런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거 보세요 어제는 돌멩이 처벌라 그런 것들이 뭐 이라고? 다윗의 전리품 복도 받아버렸어 오히려 뺏긴 것보다 가보니까 안바르게 먹고 마저 즐기니까 급습해갖고 다 더 많이 찾아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소떼 양태를 가지니까 금방 인간들의 마음이 조속변이요 돈 갖다 주면 입 찢어져 버려 그냥 소 양태가 많이 얻었고 부자되어 붙거든요 혼났는데 복은 또 받아버리네 또 물질이 복 받으니까 다윗의 전리품 아이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결론은 다윗은 혼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또 복은 또 받았네 산전을 다 겪고 나서 근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찡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알말렉 사람 죽이고 이다사람 죽였다고 거짓말 해갖고 악의성한테 잘 보여갖고 알랑거리더니 아이고 악의성 신복된 줄 알고 끌고 다니갖고 전쟁해갖고 끌려갔다가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적의들이 왕이 왕이 안 돼요 막 쫓아났고 당연히 왕이야 나는 왕이 정말 좋아요 입술로 막 알랑거리네 속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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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망나 보니까 시골에 불닫고 혼났고 죽을 뻔했고 귀도우니까 살려가지고 또 복은 받어 여기서 다윗은 그 마음 깊은 속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 아 하나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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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여기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음에 내 일생도 다윗 다윗 흉내도 못하겠지만 저도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많아 내 머리 깨서다가 혼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죽게 된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파라만장한 그런 사람은 죽으신만하면 사랑할까 안할까 사랑해요 맨맞은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정말로 자식들이요 부모 맨맞고 그런 새끼들이 효도해요 안해 효도해요 매 하나도 안 때린 것들은 효도 안해요 안해요 경혈 안해 혼 좀 났어 매 좀 맞았어 죽을 뻔했어 근데 저 맨날 싸요 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나 행으로는 더 죽여서 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봐줬네 봐줬네 그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뭐 이 정도 갖고 때려면 때려? 너 아직도 매저말이 됐어 아이고 아직 뭘 모르네 뭘 몰라 까불지마 하나님의 극렬한 자위하심이 살려졌어요 아이고 하루에 세 번씩 예배된다고 새벽 오고 두시 오고 저녁 오고 나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래야 돼 아휴 여러분이 오니까 나 조금 늦었지만 나 전도가 또 다 두개 끊어갖고 왔어 그래갖고 막 달려왔어 지금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 또 설교하고 막 저녁에 또 설교하고 오시고 재미있어? 없어? 나 거기 딱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최고사님 고맙다 월요일 쉬지 않고 또 찬송 부르면서 저 속에 깊어서인가 아이고 어째야 될 수 없나 내가 나도 너무 힘든데 근데요 기쁨으로 한번 그것이 복의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나 앞에 충성의 검사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는데 교회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봐봐 소중한 한 분 한 분 앉았구나 앉았구나 다 보여요 내 눈에 싹 들어와 어 내가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 볼까 안 볼까 고맙죠 고맙고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하네 다 아셔요 여러분요 우리 기회를 통해 이 나라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죠 어 어제 어느 목사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책을 마음껏 써봤고 40일 금식 가지고 얼마라 했대요 뭐이냐 응답이래요 뭐 응답이래요 어마어마한 얘기 다 해 내 그 간증을 일곱 번 들었더만 자기가 받은 거 있어 근데 한국에서 이런 사람 문다고 했대 이제 찾았대 이제 찾았대 3년 동안 돌아다니 이제 나 찾았다고 좋아가지고 응답하였다고 그러면서 책을 이만큼 써갔는데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물론 기업이 사귀진 않았지만 제가 어제 그분을 전형예배 세우려고 다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보호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금식하고 책 쓰고 대단한 분 사실인데 강단에 잘못 세워도 큰일 날 뻔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안 세웠어요 그러고 내가 어제 사실 설교진보가 안 됐는데 급히 저 어제 설교했잖아요 어 설교구나 생각할 때 낮에 안 했고 저녁이라도 허기를 잘했다 응 응 나는 은행만 된다 하면 뭐 다 세우고 싶어 근데 생각지 못한 메시지가 나온 거야 올라가가지고 본문 그거 적용을 시키면서 막 그냥 어제 그제 그 분위기 우리의 분위기 알잖아요 거기에 무새지가 터져나갖고 나중에 막 응 기도에 하면서 부르지면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딱 보면은요 뭔가 침체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눌려갖고 있어 확 뒤집어 나죠 암해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그 어 서울에서 온 안수입사님 간증 작게도 잘 하더라고 진짜 하더라고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또 조금 사기가 올라요 올라와 안 올라와 은혜로다 나는 그래 오늘 봄을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살려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보니까 다섯 가정이요 세 가정 확실히 이사 였고 한 가정 왔다가 다닌다고 한 가정 임시 오신다고 그래 근데 저는 감사해요 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알곡 중에 알곡들이요 어제 등록 온 분도요 막 진짜 간증이 있더라구요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먹기는 하나님이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믿음사가 벌벌 들어오고 오 하나님이 더 좋게 근데 왜 풍랑과 풍파와 고난과 눈물을 흘린가 여러분 곡식이 햇빛만 이런게 아니요 비바람도 줬다 햇빛도 줘야 돼 다른 교회는 그걸 안 한 것 같은데요 두고 봐 누가 정말로 여기서 다이토 매 맞고 나서 깨를 버리거든요 깨를 몇만의 사람이 내가 깨도 없으면 나도 깨 있어요 다 깨를 버려 혼을 야곱이 이스라엘 바꾸죠 다이토 맵 맞고 나서 혼나서 이렇게 악의수한테 알랑거리고 깨부리고 머리 굴리다가 지 깨에 빠져 꼭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추 하나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도 살 거예요 믿음을 살 거예요 그래서 영의사람이 변화 된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허락하되 그러면서도 알아야 돼 다이슨 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말 안 해도 설교는 이걸 해석해 줘야 돼 응 다이는 혼났구나 악의수왕한테 알랑거리더니 그렇게 오고 나서 인정받더니 홀나갖고 이제 나와갖고 나서 돌아보니까 시글라 불타 보라고 죽을 뻔했네 그 코스가 다 연결돼 그래서 이렇게 됐구만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 와라 근데 나중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이슨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기수왕하고 같이 자기 나라 군대 전쟁에서 했으면 다이슨 메시아 못댑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못돼요 정말로 싸워버렸잖아요 블레스에 가짜고 자기 문제 완전 싸웠고 사월왕이 자기 손을 죽였다 먼 낯으로 왕돼 못돼요 그럼 누가 건져줬어 블레스에 장수들이 왕이 왕이야 왕이야 다윗 안 돼요 막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다윗을 밀어냈잖아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나왔냐고 못 나와요 여기서 은혜죠 까불지마 우리 교회가 만일에 이 교회 때문에 관계를 살려주고 역사가 낫다 우리가 기도해서요? 박용호가 똑똑해서요? 천만의 말씀은 박용호가 똥덩어리요 진짜 나는 그래 아이고 너는 똥덩어리나 똥덩어리 똥덩어리도 못돼요 까불지마 열 번째 뭐 죽을 거 살려줄게 까불지마라 잉 아메이죠?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 말도 안 써지 우리가 더 기도하자마니 허물만 했냐 네가 내가 불쌍하게 해준 것이지 너는 자격 없어 부족해 연약해 너 능력 없어 너 같은 거 뭐라고 이 귀한 성들을 기대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뭣 때문에 그래 내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하니까 온 거예요 아메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온 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달랑달랑 전화해 주고 개인적으로 밥 사주고 최고상 목사 내가 전화해 주고 밥 사주고 그런 적 한번도 없지 맹부해라고 하죠 그냥 그냥 그러고도 뭐 끝으로 지고 그래도 아까 사모님하고 통화했네 통화 내 소용 얘기 다 해줬어 그 다음에 사람이 개인적으로 업무적에 대한 거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또 다르더라고 인격 대 인격과 만남 하고 싶은 거 다 듣기도 하고 그러냐고 그 내용은 말 안 해요 비밀 근데 그렇구나 만남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그래서 인간에 대하라 목사도 인간이 먼저 대하라 까부지 말고 진짜 인간성이 인간성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 먼저 대하라 영성 좋아하네 사람 먼저 대하라 사람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 세상 법을 모셔면 안 돼요 어? 세상 도리를 따라야 돼 뭔 소리요 뭐 괘씨받더니 좋아하네 뭐 너무 괘씨받아 다 사기꾼 같은 소리 저도 괘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막 기도해보고 말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래다가 금방 받았대 거짓말을 좋아하네 사기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고 에이그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 들어 주의 말씀을 내버려야 되고 내 발 앞에 미래도 몰라 그냥 오늘도 나도 몰라 그냥 최선 다하고 내가 감사하고 약한 사람도 없고 내 욕심 부르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영웅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요 문제 있습니다잉 잘 알아야 돼 근데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혹 빠질 좋아해가지고 아직 인생을 모르는구만 인생을 모르는구만 별것 없어 까버리지 마 나도 별것 없어 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성실을 좋아해요 성실은 성실은 진실과 진실과 정성 진실과 정성을 해요 하나님은요 빠딱 이상한 괴라 괴상 망치고 괴상 망치고 항상 뭐 다 망한 사람 그 사람이 요행수를 많이 해가지고 다단계에 빠지거든요 고파는데 고파는데 다단계에 한 사람 봐봐 제일 좋은 비싼 자 빛내가지고 타고다니 쫙 빼고 다녀요 팍 속이 피었다가 말이에요 피었어요 홀리라고 홀리라고 그리고 넘어가 금방 뭔데 금방 뭔데 금방 뭔데 그리고 누가 자기 살기 위해서 다 잡아먹더만 서로 탕후거나 자기도 또 다른 사람 잡아야 돼 하나님은요 위는 돋는 햇빛 같아서 광고가 있자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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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잘하시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해요 희한하게 역사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 받았어요 머리 굴리지 마 오늘 성실하게 잘되려고 남 등치려고 남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성공시켜주면 내가 잘돼 기독교 법칙 알아야 돼 나는 김충고 인창 고마운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충고나 너 어떻게 믿었니 DSM 주심이에요 전주 헉 전주대학교 DSM 주심이냐 내가 DSM 후원했어 우리 동기 그 당시 동기가 다른 데보다 일곱 배를 돌려줬네 거기다가 다 돈 쏟아버렸어요 거기서 세상에 네가 대학생 믿어갖고 네가 내 사유 돼갖고 여기서 나를 도웁더라 할 수 없어 멋있는 분이요 식물을 무리에 던지래 도로 쳤는데 성겨오면 네가 살아 아멘 하나님 멋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약삭바르게 놀으면 안 돼 약삭바르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성공주기 좋아하지마 오늘 말씀대로 살아 남을 섬겨 그리고 까하지마 밟지마 높여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함께해요 근데요 희한하게 주님이 이러셔요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아멘이죠 참 무사라계시요 제가 감사하게 우리 딸 신학부를 보내면서 너희들 아홉시 이후에 들어오면 맞은다 딸들 이해내지 마라 내가 그래서 그 대신 호식인대 다닐 때 우리 둘째 은희 순채이는 조선대 다닐 때 너희들 당신대 신대원 생활 때 이 은혜로 봐줄게 그래서 우리 은희가 우리 은희가 공부를 잘해갖고 호신대 100명에서 2명 학교가 있어요 신대원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100명, 2명 학교가 은희가 들어간 거에요 우리 장학기 때 신대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 은혜를 한번 봐준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에요 아날를루야 그게 다 똑똑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그게 들어간 게잉? 근데 할 땐 다 똑똑하더라 이 사회가 사회에 전부 신대에 나와서 다 똑똑하네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것도 은혜다 내 딸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은 은혜죠 안 은혜죠 자식 자랑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혜다 은혜다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다 보셔 아시오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성기고 꾀를 부지 말고 너무 약삭바른 거 안 좋아 약삭바른 거 그저 내가 밑으로 내가 성기고 말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술 거 없어 하나님이 예술 거 없어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 왜 써 징징 짜봐 어 그럼 하나님이 이러셔요 아멘이죠 난 앞으로 이제 걱정 안 해요 이 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내가 잔머리 안 굴리고 어 내 욕심 안 챙기고 정말 욕심 안 채 내 욕심을 안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했어요 어 그 내가 내 욕심을 챙긴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 나 빈손이고요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의 무지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꾀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제의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